인천 소래포구 논란은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닌데요. 바가지요금 논란 등으로 상인회에서는 자정 대회까지 했었죠. 하지만 바가지요금은 여전했고 소래포구에 방문한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고 구매하지 않자 막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다리 없는 꽃게를 판매해 변함없는 소래포구라는 걸 증명했었죠. 이에 소래포구 상인회에서는 바가지요금과 다리 없는 꽃게 판매 문제를 인지하며 또 한 번 자정 대회와 신뢰 회복이라는 면목으로 공짜회를 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유튜버들이 소래포구를 방문해 촬영된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바꾸려는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공짜 회줬으니 이제는 유튜버의 촬영을 사전 허락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붙어놓으며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래포구 입구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달라고 하며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영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라는 경고문을 붙인 것인데요. 소래포구의 이런 행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1월에도 영상 촬영을 하자 상인은 삼촌 찍는 거 불법인 줄 알죠. 소래 바닥에서 핸드폰 깨버려도 말 못해요 라며 행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는 무게를 속여 팔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현장 점검을 했고 150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원산지 밑표시는 덤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도 변함없는 곳인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인데 꼭 거기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싶네요. 이런 와중에 9월 27일부터 3일간 소래포구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